암만 봐도 이건 내 몰카 같아 어떡해 오늘 손님들마다 다 이 모양이냐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냐 아 진짜 어디 수맥 같은 거 흐르는 거 아이가 이거 이름이 문젠가 아니면 사정문제 뭐라고 아이다 부부여행사 이름은 걔 않지 어디가 왜 귀엽다 아이가 귀여운 게 최고지 문어 나 바로 봐라 문어 오랜만이네 언니 뭐하고 지냈어요 니 모르나 영주 누나 밴드 한다고 솔로 가출했다 아이가 아 지냈이 니 누나 안 와 가출이 아니라 출가 출가 어 지나가다 얼굴은 본 거 같은데 한 번 보면 입기 힘든 얼굴이긴 하죠 근데 누나 밴드예요 어 근데 여기 여기 우리 동네 동생들 그리고 여기는 밴드 단디 멤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해체할 밴드 어떻게 자식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갈 수가 있지 언니도 말없이 신나갔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말없이 세계여행 가셨는데요 뭐 진짜? 두 분 여전히 재밌으시다 아 근데 밴드 이름이 뭐라고요? 아니 네? 어? 아니 아 그 단디 단디 되라고 단디 단디 있다고 단디 약간 유치하고 개성 있고 좋네 눈치채 내가 눈치 없었담 인정 괜찮아 뭐 다들 그래 그리고 어차피 우리 밴드 아무도 몰라 여기는 어쩐 일로? 어 그게 아니 이별여행 이별여행 진짜 꼴값이다 그치 야 또 왜 말을 그렇게 하냐? 낭만이지 낭만 그래 그 낭만 찾아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 거 아니야 지금 낭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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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해나저나 이제부터 어떡하냐 너네 부모님 댁에서 자기로 했었잖아 나는 차에서 자도 좋고 바닷가 앞에서 자도 좋아 내가 해변까지 찾아 쓰려고 하면 어떡하려고 언니 우리 여행사 지금 숙소 비워요 거기 어때요? 아 아니야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너희한테 빈대붙을 순 없지 그래도 낭만 이별여행인데 그래 그 낭만 찾다가 우리 밴드 망했지 누나 그러면 이건 어때요? 누나 그러면 이건 어때요? 낭만도 있고 돈도 안 들고 아니 그냥 하지 말자니까 그냥 낭만 이별여행만 하고 가자 야 공연은 무슨 공연이야 야 시작보다 중요한 게 마무리야 어? 우리의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답긴 차가운 현실이지 아끼며 장비며 다 있는데 그냥 좀 하면 되지 그건 아니 보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뭘 위한 공연이냐고 야 저 새끼 낭만이 없어 어 난 모르고 싶어 나는 낭만적인 실패보다 고단한 성공이 더 좋다 이 밴드는 낭만이거든? 놈의 낭만 낭만 그만 왜요 좋은 기회 아니에요? 난 락이 좋거든 나는 너희가 다시 하고 싶다고 하면 하고 싶어 진짜 우리 인정이 대단하다 고마워 야 그러면 폐업이 아니고 파산이야?